조합원 장기자랑 인기상 수상자 참가 번호 7번 영북의 김남숙 조합원님 축하합니다 김남숙 조합원님 아까 그래요 티얼스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노래를 선곡하셔서 그래도 잘 불러주셨습니다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상품권으로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0만원입니다 눈이 나쁘니까 동그라미가 겹쳐 보여요 10만원 드렸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축하합니다 참가 번호 5번 내촌의 이영환 조합원님 축하합니다 어디 계세요 올라오시고 역시 잘 부르셨어요 아까 잘 부르셨습니다 장려상 참가 번호 5번 내촌의 이영환 조합원님 축하드립니다 상금 200만원입니다 그냥 2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배가 덜 아프지 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우수상 우수상에게는 상품권 얼마? 아우 150만원이랴 150만원 축하합니다 참가 번호 3번 일동의 이영환 조합원님 축하합니다 참가 번호 3번 마포 종점을 아주 차분하게 잘 불러주셨어요 우수상 상금 150만원 자 이어서 오늘 영광의 최우수상 수상자 시상을 진행하고 곧바로 우리 조합장님께서 경품 추첨 이제 엄청나게 큰 선물을 추첨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조합원 노래자랑 최우수상 수상자 참가 번호 몇 번일까? 몇 번? 4번? 8번? 또? 9번? 1번? 어떻게 다 틀렸네 참가 번호 10번 내톤의 황옥주 조합원 축하합니다 황옥주 조합원은 200만원 상품권 그리고 해외여행권이 부상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권 황옥주 조합원님 축하드립니다 해외여행 7박 8일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양기원 조합장님께서 삼성 75인치 LED 텔레비전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 자 마지막 경품 75인치 LED 텔레비전 양기원 조합장님이 여러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단 한 분에게 행운을 몰아서 드립니다 자 안 보고 지금 막 섞었어요 자 여러분 75인치 직접 호명해 주세요 이게 본점이에요 본점 그죠? 이용백 조합원입니다 이용백 아까 계셨는데? 이용백 조합원입니다 자 흔들고 뽑았음에도 우리 이용백 조합원님이 마지막 가장 큰 행운을 차지하셨고 자 우리 조합원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경품이라든지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양보하신 걸로 너그럽게 즐겁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포천 축협조합원 한마당 축제와 에그빌 사업단 개점식 축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황기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